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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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이 1923년 4월 15일 아니다. 내가 점을 쳐보니까 점괘에서 말이요. 요즘 앞으로 100년 후에는 환경으로 인해 큰 지진이 일어나고 또 코로나에다가 그 동유럽에서는 큰 전쟁이 그냥 일어난다고 그러네. 이렇게 나왔다고. 이렇게 나왔다고? 나왔다고. 이렇게 나왔다고. 이 세계다 이 세계여 우리 때서 이래가 이 세계여 아이고 영광 아이고 이렇게 귀한 기억 속에 그때 만난 그 사람 말이 없었던 그 사람 자꾸만 말아지는데 만날 수 없어도 이기는 말은 당신은 알아냈어 우리의 꽃다시여 꽃다 꽃을 가시여 꽃을 가 가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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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람 거룩에 손이 오는다 이 송이저 송이저 꽃 송이저 나를 버리고 굴을 가시는 뒤로 지금 이리로 갈병이란다 고기의 한글자막 by 박진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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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박진희